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공병호TV에서 한 두 달 전부터 세계 역사에 대한 그런 독특한 통사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를 이렇게 여러분이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요즘은 책들을 많이 안 보지만 책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또 어떤 지적인 그런 영역을 확대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김동주 교수가 쓰신 신학과 역사학을 잘 이렇게 조화시킨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킹덤 북서에서 나온 책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난해 여러분들 완 간한 이 도덕놈들 시리즈 부정선거 해부 시리즈인 4권 4.15 총선 그다음에 5권 지방선거 보궐선거 그리고 1권 총론 2.3권 대선 이렇게 많이 보급돼서 더 많은 국민들이 참정권을 보존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 선거 문제를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준표 대구 광역시장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난 직후에 홍준표 시장이 요즘이 1960년 3.15 부정선거 때도 아니고 부정선을 어떻게 하노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세월이 한 1년 정도 흘러가지고 홍준표 시장이 대선 후보로 나섰을 때 인천시당 방문 장소에서 이게 4.15 총선이 좀 이상한 것 같다. 본인도 정치를 해야 되니까 계속해야 되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했지만 누가 듣더라도 홍준표 시장이 2020년도 4.15 총선의 부정선거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구나. 홍준표 4.15 총선 사전투표 부정선거욕의 일침 이게 2020년 5월 5일자 기사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좀 잘못된 게 올라갔네요. 어떻든 1년 후입니다. 2021년도에 대선 후보로서 이렇게 경선에 임했을 때 그때 인천시당을 방문한 인천시당은 특히 인천광역시 연수월에 가장 선거 부정 문제 투쟁의 선봉에 나섰던 민경욱 전 의원이 있기 때문에 그 방문한 장소에서 이게 선거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선거 조작을 하는 사람들이 대구에도 손을 대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소개했습니다. 대구 광역시장도 사전투표 득표소를 조작하고 대구의 시의원도 조작하고 국회의원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보수 색제가 가장 강한 선거구에서도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는 일을 마음껏 하는 것이 바로 현재 대한민국 공직선거 수준인 겁니다. 오늘 지금부터 말씀드린 것은 2020년도 4.15 총선에 홍준표 후보가 무소속으로 뛰어듭니다. 그 무소속으로 뛰어들었는데 그 무소속 후보한테도 표를 도독질하고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 여러분들 공천을 받은 이인선 후보한테도 표를 도독질하고 그걸 여러분들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홍준표 시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선거 부정 세력들은 원하는 선거구마다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사전투표 득표소를 조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홍준표 2020년 4월 15일 날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인선 미래통합당 후보 홍준표 무소속 후보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붉은색은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 득표 차이값입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조작하게 되면 이 차이값이 큽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수성 1가동 이상식 더불당 후보 차이값 플러스 11% 수성 2, 3가동 더불당 차이값 플러스 10%, 플러스 77%, 플러스 9점, 플러스 11% 무슨 이야기인 거 아니까 100% 조작을 한 겁니다. 표를 도독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표를 도독질해 가지고 더해준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를 더해줬기 때문에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이 큰값이 플러스가 나온 겁니다. 이인선 후보는 표를 도독질 당한 겁니다. 자 보시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 표가 표를 도독질 당한 겁니다. 홍준표보다 정확하게 모두 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그럼 딱 차이값만 보게 되면 여러분들 뭘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까 사전투표를 조작한 사람들이 이인선 후보하고 미래통합당 무소속의 홍준표 후보와 함께 해서 표를 훔쳐 가지고 마이너스 처리하고 그다음에 더불어민 당 후보와 함께 더해줬다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뭘 하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조작했는지를 추적하는 겁니다. 이게 결과입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가 발표한 최종 선거데이터 후보별 득표수를 가지고 분석에 들어가게 되면 득표수를 조작하는 데 사용한 규칙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이인선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5장 조작값 15%를 훔친 겁니다. 훔친 총표수는 2030표입니다. 무소속 후보의 홍준표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5장 조작값 15% 훔친 표수는 2198표입니다. 이걸 전부 다 더불 민주당 이상시 관계에 대해준 겁니다. 4228표를 더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대구 수성군에서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4228 곱하기 2 8400표 정도가 여러분들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이렇게 조작을 해 가지고 이게 발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선거관리비원회는 범죄집단입니다. 그 범죄집단이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보게 되면 득표수를 조작하는 데 활용한 조작값을 다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다시피 대구 수성군은 이인선과 홍준표에서 각각 20%를 훔친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그러면 이렇게 훔쳤으면 그 표를 다 어디서 훔쳤냐 이걸 보시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중간이 동별로 도덕질한 표수가 나와 있는 겁니다. 이인선 후보한테서 수성 1가동에서 194표를 훔치고 수성 2, 3가에서 126표를 훔치고 수성 4가동에서 141.90이니까 반올림에서 142표. 그다음에 중동에서 108.90이니까 109표 이걸 훔친 겁니다. 홍준표 후보는 수성 1가동에서 195표 수성 2가 3가동에서 160표 반올림 해 가지고 이걸 훔치고 이 훔친 것이 여러분 다 어디에 반영되어 있는가 하니까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표가. 그것을 여러분들 다 원위치를 시키면 오른쪽에 있는 표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진짜 후보별 득표수에 축에 친 겁니다. 이 표에서 예를 들면 수성 1가동에서 이 상식은 826표를 받았는데 선관위는 몇 표로 발표했는가 하니까 826 더하기 194 더하기 195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게 진짜인 겁니다. 그리고 도덕질한 거. 그리고 여러분들 선관위가 발표한 여기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가짜가 있는 겁니다. 이런 짓들을 밥 먹듯이 하는데 너무나 부끄럽게도 아홉 번 부정선거가 이렇게 일어난 데 이걸 다 깔아뭉개고 그냥 넘어가겠다는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양심 있는 사람으로서는 얼마나 이 나라를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그게 홍준표 후보 이런 페이스북에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잘 보시게. 당신이 이렇게 당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홍준표의 4.15 총선 수선거울입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도덕질을 심하게 했는가 하니까 이게 1번 2번 3번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식적인 데이터입니다. 이게 선관위의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자료입니다. 이 상식 더블 민주당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이 21%인데 사전투표율이 31%입니다. 이건 미친 수치지 않습니까? 차이값이 플러스 10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당일 투표의 표본수가 6만 3천 사전투표의 표본수가 4만 천입니다. 그럼 이 무슨 이야경을 하니까 이렇게 큰 여러분들 표본수는 이상식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21%를 얻으면 사전투표도 21%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 31%를 뻥튀기를 해 준 겁니다. 누가 해줬습니까? 북조선인민공화국 선거관리위원회 안 했지 않습니까? 남조선 선거관리위원회 이제서 한 거지 않습니까? 이 선거관리위원회는 누가 지도했습니까? 조혜주 사무총장 권순일 선관위원장 체제하에서 이런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이인선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이 37%인데 사전투표율이 32%입니다. 차이 사전빼기 당이 마이너스 5%입니다. 아주 큰 겁니다. 표를 도덕질 당했으니까 이렇게 사전투표율이 작은 겁니다. 홍준표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이 40%면 사전투표가 40% 정도 나와야 되는 거죠. 35% 표를 도덕질 당했으니까. 그래서 차이값이 마이너스 5%나 나온 겁니다. 그 이름을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선관위가 여러분들 뭐라고 국민들한테 사기를 쳤는 거 아니까 홍준표 후보가 4만 표 차이로 이겼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진짜를 구해보면 4만 2,200 부표 차이로 이겼는데 4만 11표 차이로 이긴 걸로 뭐죠 그렇게 축소 발표를 한 겁니다. 이거는 수성구의 모집단이 10만 명이고 당일 투표 표본집단이 6만 3천이고 사전투표 표본집단이 4만 천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일 투표 득표율하고 사전투표 득표율이 거의 비슷해야 됩니다. 이렇게 조작제를 해가지고 선거를 다 훔친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 선관위가 여러분들 지금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선거대이터가 다 조작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가 기네스북감입니다. 아홉 번 이런 짓을 한 겁니다. 부정선거를 그게 다 여러분 뭘 썼습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가지고 득표수를 조작하고 동시에 또 뭘 했죠 위조투표지를 만들어가지고 쑤셔 넣은 거 아닙니까 위조투표지는 내가 지금 확인할 길이 없는데 선거대이터를 조작한 것이 다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찍소리 못하지 않습니까 공병호가 제야전문가가 대한민국 선거관리는 범죄집단이고 사기꾼 집단이다 너희들은 감방 다가야 되고 연금 박탈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뭡니까 허위사실공표 이런 거 이야기 못하지 않습니까 허위사실공표 항상 그 애들이 잘 하는 것이 맹예훼손 허위사실공표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왜 도덕질 했습니까 1번 2번 3번이 다 여러분들 저거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자료니까 저거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자료를 없앨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장난질 한 겁니다 부정선거를 하게 되면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 하면 이게 위쪽이 선관이 자료고 밑쪽이 여러분들 선관이 자료를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보고 난 겁니다 선관이 자료를 보게 되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직이 플러스 차이값이 플러스 10.061%입니다 이인선과 신익수와 홍준표 여러분들 차이값이 마이너스 10.061% 이게 100% 조작이라는 겁니다 조작을 하게 되면 데이터를 분석 하게 되면 차이값의 평균치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가 나온 겁니다 이건 100% 조작입니다 이렇게 큰 차이값에서 10% 7% 5% 4% 3% 2% 1% 그렇게 줄여나가면 마지막에 뭡니까 거의 0% 가까워질 때 조작에 사용한 규칙이 발견이 되는 거죠 그 조작에 사용된 규칙을 발견한 순간이 바로 하단에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0.175% 플러스 0.175% 이 정상적인 상태인 겁니다 이때 조작값이 20% 15%인 겁니까 조작값이 15% 15% 조작한 것이 이렇게 발견이 되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홍준표 시장 선거 결과는 4.15 총선 결과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상식이라는 분은 조작을 안 했을 때는 당일투표 100장당 사전투표를 65장을 받았는데 표를 쑤셔 넣어줬으니까 조작을 해놓으니까 당일투표 100장당 사전투표 97장을 받은 겁니다 홍준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 안 했을 때는 당일투표 100장당 사전투표를 66장을 받았는데 훔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훔친 상태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면 원래 66장을 받았는데 여러분들 8장을 빼앗기고 100장당 58장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제 이야기의 주장의 핵심은 선거 데이터 조작하면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거를 대법관들하고 다 짝짝꿍이 되고 협력을 얻어 가지고 그냥 뭉개고 넘어갈 수 있는데 선거 관리비안회가 여러분 득표수를 조작한 것은 홈페이지에 자료가 올라 있는 한 여러분 영원히 이렇게 밝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선거 데이터를 다 조작한 겁니다 이게 양정철하고 이건영의 작품이지 않습니까 보정값 일명 조작값 사용해 전국을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조선사람들 참조름들 대단합니다 아주 악한 거죠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이렇게 아홉 번 하면서도 끄떡없이 한 번 더 하겠다고 위조투표지 만들 수 있는 인시의 날인을 포기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선관위가 여러분들 지금 국민의힘하고 여러분 시루면서 마지막까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안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뭐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인시의 날인을 통해서 위조투표지를 만들고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 있으면 전산 프로그램으로 가동해 이런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4월 10일 총선에서 확실히 부정선거하겠다는 거죠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받아들인다는 이야기는 선거 부정을 좀 조심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은 전혀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4월 10일 날 사전투표 득표 조작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위조투표지 계속 만들겠습니다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전산 프로그램 돌려서 후보별 득표수도 다 조작하려고 합니다 그걸 대내외로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거죠 이렇게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장외투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대단히 중요한 것이 이렇게 사실을 계속해서 까발리기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사람들이 더 확신을 하게 되니까 홍준표 대구 강력시장의 2020년도 4.15 총선은 조작값 15%를 사용해 가지고 미래통합당 후보의 이인선 후보한테 15%만큼 훔치고 홍준표 후보의 사전투표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의 15%만큼을 훔쳐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상식 후보한테 더해준 그런 조작선거가 일어났다 그렇게 보시고 훔친 표수는 마이너스 4228표 그리고 가져간 표수는 플러스 4228표 총 사전투표 조작규모는 8456표 정도입니다 두 개를 합친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편투표 우편투표 내용을 오늘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보시니까 전주 완산에서 까푸카님이 이제 그런 선관위 창고 사진을 촬영을 한 것을 정보공개 청구를 해 가지고 그 내용을 이제 그게 이제 관회사전투표 우편투표거든요 그 내용은 이 이원복 전 의원이 제공해 가지고 인천 남동구 선관위 창고 사례를 소개를 여러분 드렸을 겁니다 3구 대통령 선거는 3월 4일과 3월 5일 날 양일간에 사전투표가 있었고 여러분들 선관위 창고 영상에 이렇게 보면 선관위 입회하에서 우편집중급으로 도착한 관회사전투표를 이렇게 투입하는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조금 이렇게 놀랬습니다 저게 혹시 위조투표지가 아닌가 그런데 이것은 일상적으로 여러분들 관회사전투표가 선관위에 제공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3월 4일 날 우편투표함을 만들었고 3월 8일까지 우편집중국이 배달해 준 우편투표지를 분류해서 우편투표함에 집어넣은 건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일상적인 활동이라는 거죠 일상적인 활동인데 봉인지 같은 부분들이 너무나 허술이 다뤄지고 이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놀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시하게 여러분들 관찰해 보게 되면 세 차례 걸쳐서 여러분들 투표함에 표가 투입됩니다 우편투표가 3월 5일 날은 약간 분량이 좀 적었고 3월 7일과 3월 8일에 대량으로 여러분들 투표지가 전해지거든요 대량으로 전해지는데 3월 7일과 3월 8일 날 대량으로 전해지는 것도 좀 이상한 것이 이게 이제 대한민국 여러분들 워낙 우편체계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D 플러스 1 대부분 우편물들은 접수가 되고 나면 D 플러스 1 익일 익일 다음날 대부분 다 배달이 완료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장영우 대표께서 관외사전투표 우편투표를 이렇게 모든 전수조사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분석한 내용을 이렇게 제공했는데 그 내용 가운데 특별한 것이 관외사전투표 우편투표지의 일부는 익일 배송 거의 여러분들 접수되고 나서 몇 시간 안에 다 배달이 됐는데 44에서 한 55% 정도 되는 그런 분량은 시간이 24시간 정도 넘었을 정도로 우편집중국에 너무 오래 있더라 그 부분을 의문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1일차 우편투표지 봉투수의 45%가 평균 44.2시간 이틀에 걸쳐 배달되었다 그런데 사전투표 2일차 우편투표 봉투는 97%가 우리 우편체계의 원칙인 다음 날 배달되는 것을 완료가 됐다 이런 내용을 어제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편집중국 체류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한 건수가 44에서 55%고 특히 우편집중국에서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원칙상 T플러스 1일에 다 완료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전투표 2일차는 97%가 다 하루 만에 다 배달이 됐는데 하루가 지나기 전에 그런데 1일차 가운데 거의 절반인 44에서 55% 정도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 이야기죠 우편집중국에 왜 그렇게 오래 있냐 그 이야기를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적인 그런 결과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제 오늘 배송경로 2부입니다 2부는 보시게 되면 이 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한 우편투표지입니다 우편투표지인데 이 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한 우편투표지는 처음에 의정부 우편집중국에서 도착합니다 4월 11일 0시 24분부터 8시 27분 사이에 총 도착한 의정부 우편집중국에 통 도착한 우편투표용 봉투는 11678통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2,568통은 적시 여러분들 이렇게 배달이 됐습니다 어디로 성북우체국으로 배달돼 가지고 성북우체국에서 바로 성북구 선관위로 배달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11678통 가운데 9,110통이 의정부 우편집중국에서 23시간 정도 밤을 지시해 오게 됩니다 그걸 이분이 이제 장영우 대표가 의문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다시 한 번 더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죠 서울 성북구의 도착시간이 4월 11일 0시 24분에 750통이 여러분들 750통이 의정부 우편집중국에 도착했는데 3차례에 걸쳐서는 배달이 되는데 349통은 너무 늦게 배달이 되는 겁니다 4월 11일 7시 34분에 여러분들 발송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4월 11일 날 0시 25분에 2,200통이 도착했는데 871통 1174통은 다 24시간에는 다 배달이 완료됐는데 155통이 4월 11일 7시 34분에 발송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총 9,110통이 너무 늦게 9,110통이 의정부 우편집중국에 너무 오래 머무는 겁니다 여기에 의문을 가지는 겁니다 이렇게 오래 넘는 것은 관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우편체계는 원칙적으로 D 플러스 1일 여러분들 전달체제입니다 1일 다음 날 배송체계인데 2,568통은 문제가 없는데 9,110통이 여러분들 배달이 너무 늦은 겁니다 의정부 우편집중국 왜 그렇게 오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오늘 여기에 장영후 대표께서 이 작업을 보내주신 부분은 이 9,110통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의정부 우편집중국에서 24시간 이유 없이 머무른 9,110통이 너무 이상하다 이야기예요 그런데 2020년도 4.15 총선을 여러분들 조사를 해보게 되면 서울 성북구 갑에는 당일 득표율이 55.6%인데 더불어민주당 관외사전투표 득표율이 68%를 뻥튀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얼추 여러분들 몇 프로 정도 차이니까 12에서 13% 차이 나는 겁니다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우편투표가 조작이 됐다는 겁니다 서울 성북권에서는 당일투표 득표율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일투표 득표율이 54.7%인데 관외사전투표 득표율이 67.1%입니다 그러면 관외사전 빼기 당일이 얼추 13%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조작이 있었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통계학법칙에 따르게 되면 0의 3%를 훨씬 더 벗어난 거기 때문에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 사전투표 조작은 앞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릴 텐데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은 투추액입니다 하나는 온라인상의 디지털 조작 다른 하나는 아날로그 조작입니다 디지털 조작은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먼저 한쪽은 빼앗고 한쪽은 올리는 득표수 조작을 하는 겁니다 동시에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 겁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 조작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의 핵심 포인트인 겁니다 9110통 가운데 장영우 대표는 확정적 사실은 아니지만 9110통 가운데 일부가 7859통입니다 9110통이 의정부 우편집중국에 24시간 가까이 오랫동안 머물게 된 것은 장영우 대표가 의심한다 장영우 대표 말 나는 9110통 가운데 7859통이 그 안에서 뭔가 작업이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의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상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걸 보시게 되면 성북국합의 더불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하고 간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 득표율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는 어디선가 득표수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우편투표를 득표수를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거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것이 성북구 우체국을 거쳐가지고 성북구 성관일을 갈 때까지 이례적으로 오랜 시간 의정부 우편집중국에서 성북구 우체국까지 전달되는 과정에서 의정부 우편집중국에 24시간 여러분들 머무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적인 사안 그럼 이렇게 표를 뭐죠 관의 사전투표를 뻥튀기 하려면 약 7859통 정도가 쑤셨어야 되는데 장영우 대표 이야기는 9110통 가운데 7859통의 뭔가 표를 갈아치우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다 그리고 구체적인 일은 추가적인 분석을 해서 보내주겠다 오늘까지 알려진 것은 여기까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이런 사례가 성북구 사례뿐만 아니고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성북구 성관위 1인차 우편투표 보통 배송현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보시게 되면 가만히 계시고 보시죠 이거를 여러분들 좀 복잡하니까 두 개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서울로원 우체국 동두추 우체국 남양주 우체국 구리 우체국에서 4월 11일 날 0024분에 419통 213통 162통 46통이 도착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대한민국 우편 우편 우체국 우체국에 도착한 419통의 우편투표 봉투 가운데 92통은 92통은 24시간 가까이 머무는 겁니다 동두천 우체국에서 도착한 동두천 우체국에 도착한 120세통은 바로 발송되는 것이 아니라 120세통 가운데 49통이 24시간 가까이 여러분들 우체국에 머무는 겁니다 구리 우체국도 마찬가지고 남양주 우체국도 마찬가지고 노란색 된 부분들은 모두 다 24시간 가까이 체류하는 우편투표 봉투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죠 그런데 다른 우체국 위에 우체국 제외와 다른 우체국들은 모두 다 모두 다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4월 12일 상기 우체국 제외한 다른 모든 우체국은 4월 11일 날 0시 52분부터 8시 27분까지 도착한 8450표는 4월 12일 날 7시 34분 그러니까 이것도 한 24시간 정도 되겠네요 7시 34분 8454통이 모두 다 다 여러분들 시간이 지체되고 전달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선거가 참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놨네요 이거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사전투표지가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사전투표수가 3484개인데 관내 사전투표를 마치게 되면 직속으로 뭡니까 지역 선관위에 도착하는 겁니다 250개 그런데 사전투표에 들어간 관외 사전 우편투표는 우체국 우편집중국 교환세탈을 거쳐가지고 선관위에 전달되는데 지금 장영우 대표의 주장은 우편집중국에서 1일차의 44에서 한 55% 정도 되는 그런 분량이 우편집중국 몇 개 우편집중국에 지나치게 오래 24시간 넘어서까지 여러분들 머무는 것이 의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럼 이 선거관리변에 이제 산하에 4박 5일을 사전투표하고 다 이렇게 머물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 cctv를 촬영한다고 하지만 이게 다 유권자들이 눈을 벗어나는 지역에 4박 5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관외 사전투표는 그래도 여러분들 투표지수가 몇 장이다는 것이 나오는데 관내 사전투표는 몇 장인지도 여러분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얼마를 수셔 넣어도 아무도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오늘 장영우 대표께서 제공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수가 3480개인데 관내 사전투표함은 세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지역선관위로 바로 전달되는데 사전투표자수로 전혀 카운팅 개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사전투표자수가 몇 명이 투표했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역선관위로 가는 겁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국민의힘이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날인 외에 4월 10일 총선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사전투표율 조작이 될 테니까 투표소별로 사전투표자 수를 분명히 세는 쪽으로 나가야 된다 여기 관내 사전투표에 세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장이 됐는지 200장이 됐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지역선관위가 여러분들 뭘 하든지 간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런 사진들은 이 선관위 여러분들 창고에 나왔던 이런 사진들 이런 사진들은 여러분 보시게 되면 선관위 쪽의 주장을 여러분들 반영하듯이 여기 보시면 정당추천위원과 선관위 지원이 함께 투표함에 투입합니다 이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관외 사전 우편 투표가 통과되는 과정이고 그다음 밑에는 관외 사전 투표가 통과되는 전달되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그러면 9110통 가운데 어떤 방법으로 봉투가 바뀔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장영우 대표께서 조사해 가지고 보내준다고 하니까 우리가 또 도착하게 되면 제가 소화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의 마지막 부분 정리하는 겸에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위조 투표지와의 전쟁 이게 이제 4.15 총선의 결과를 결정하는데 대단히 이제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사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제 복습을 하면 현재 대한민국 선거에서 보게 되면 사전 투표의 핵심적인 독소조항은 위조 투표지를 제조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의 도장을 찍으면 위조 투표지 제조가 힘든데 지금은 선관위가 내부 규칙인 공직선거법 관리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인쇄 날인 이미지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위조 투표지 제조가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사전 투표 자서를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사전 투표에서 몇 명이 투표를 했는지를 전혀 모르게 해놓은 겁니다 지금 이 과정에서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투표자의 신분증 이미지도 지난 11월까지는 즉시 삭제를 했다가 항의가 많으니까 30일까지는 보관하는 걸 했는데 30일까지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선거 무효소송 같은 게 떨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사전 투표자 수를 확인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을 집중적으로 계산하지 않으면 4월 10일 총선에서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선거의 핵심적인 사안은 사전 투표 득표율을 조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조작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조작하는데 이 조작에 여러분들의 핵심적인 사안은 투표지 분류기일 수도 있고 투표지 분류기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오그노 대표에 의하면 입력 과정에서 또 조작을 하는 것 컴퓨터에 여러분들 개표 상황표에 투표 지수가 몇 장인지 이런 것을 입력하는 과정에 조작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 여러분들 하나는 데이터가 집계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변조하는 행위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수사관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을 한 겁니다 투표지 분류기 서버 조작 투표지 분류기 조작 서버 조작 그다음에 입력 과정의 조작 이런 것은 다 가상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위조 투표지 제조가 어려워지면 그러면 전산 조작도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 문제를 오랫동안 여러분들 다루고 오신 분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그분의 의견은 이런 겁니다 공 박사님 이게 지금 말이죠 국민들이 많이 각성을 한 상태고 위조 투표지를 만드는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조 투표지를 전국적으로 예를 들면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사전 투표율을 선거인수 기준으로 7.5% 조작을 하게 되면 329만 표를 전국에서 투입해야 되는데 그게 그만큼 여러분들 마련해 가지고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4월 10일 총선에서는 그 사람들이 부분적인 조작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일단 참고사항이지만 그걸 받아들이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나 내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위조 투표지를 막을 수가 있으면 4월 10일 총선이 상당 부분 공정선거가 될 가능성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공정선거에 가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저하고 이러면 대화를 나누신 분의 말씀도 위조 투표지 제조가 쉽지가 않으면 전산 조작을 하기가 내놓고 전산 조작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포기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 전략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지적만 집중적으로 뭐죠? 그래서 손을 대거나 그런 방법을 하겠지만 그러나 저는 여전히 전면적인 조작이 성행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게 되면 사실 이거는 미래일이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지만 이 사람들이 가장 제가 볼 때는 편한 방법이 10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통합선거인 명부를 누구도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사전투표율을 뻥튀기해 가지고 확보된 사전투표자 수만큼을 자기 후보와 함께 그냥 밀어주는 방법은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것처럼 다른 사람 표를 빼앗아 가지고 넣는 데는 실물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기 때문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했던 것처럼 위조 사전투표자 전부를 그냥 더블당 후보에 밀어주는 방식은 기표 도장을 한 번만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실수 가능성을 줄이기 때문에 그 양반들이 좀 편안하게 간편하게 안전하게 표를 만질 수 있는 방법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의견을 나누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가장 지금 중요한 문제는 저는 금요일까지 이제 선관위가 의견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 내용을 국민의힘의 특별위원회에 보고를 할 거로 봤는데 2주가 지난 금요일까지 아무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4월 10일 총선은 위조 투표지 제조를 막아낼 수 있느냐 달리 이야기하게 되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국민의힘이 날인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관철시켜줄 수 있느냐 그 부분에 크게 성패가 갈릴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하게 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인데 말도 안 되는 짓인데 이 사전투표자 수를 카운팅하는 문제 사전투표자 수를 카운팅을 못한다는 이야기는 마음대로 사전투표자 수를 위조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막아낼 수가 있으면 더 안전한 선거를 치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전면적인 조작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 이 두 가지 문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통해서 위조 투표지 제조를 막고 투표소별로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 카운팅해서 사전투표일 부풀리기를 막을 수가 있으면 그나마 사전투표 제도 폐지 없이 좀 공정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방송을 마무리를 하기 전에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 것처럼 그래서 정상적인 선거 같으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사전투표 도폐력이 이렇게 높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선거가 끝나고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보다 사전투표율을 7.49%를 뻥튀기한 거 아닙니까 뻥튀기했으니까 방법이 간단하게 받은 숫자만큼 더해줘서 발표를 해 준 거 아닙니까 이만큼은 표를 쑤셔넣으면 되거든요 위조투표지를 원래 진교원이 372표를 받았는데 372표만큼 기표도장이 1번 찍힌 진교원이 1번 찍힌 이런 표를 만들어놨다 쑤셔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상당히 신종사기수법이거든요 그냥 372표를 받은 사람한테 372표만큼 만들어서 집어넣고 그냥 그걸로 발표를 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너너너너뜩이 빼앗고 이렇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방법이에요 사무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참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당하지 않으려면 국힘이 좀 분발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한번 계속해서 경기를 늦추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기 보면 지금 전면 수개표로 한 것이 이거지 않습니까 지금 옛날에는 개수기 돌리고 심사부 수금표 했는데 지금은 심사부 수금표하고 개수기 돌리겠다는 다 장난이지 않습니까 전면 수개표라는 것이 사전투표하고 사박오일 투표하면 이동하고 계암하는데 사전투표 여러분이 끝나고 나면 사박오일을 쑤셔넣으면 그걸 끝나는 거죠 뭐 전산조작을 15% 하겠다면 15%에 필요한 숫자만큼 사전투표 끝나고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러면 간단한 작업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러면 집어넣어 가지고 투표장이 가져와 가지고 개암하고 전자개표기 돌리면 심사부 수금표를 하든 개수기를 먼저 하든 심사부 수금표를 먼저 하든 간 전혀 관계 없지 않습니까 가짜를 투입하고 난 다음에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돌 하고 마무리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마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동금들 시리즈 여러분 많이 지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공병호 tv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하는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오전 5시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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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건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